자 오늘은 이 스피드 팀전 스피드 팀전을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면 좀 어그로고 이 스피드 팀전을 하실 때 꼭 장착하고 가야하는 필수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무과금이니까 차는 7일 남은 제노 이거 타주고요 캐릭터가 중요한데 이 호랑이다올을 끼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 출석체크 이벤트 꾸준히 하셨다면은 호랑이다올을 880k 코인으로 다 교환을 받으셨을 텐데 얘 능력치가 멀티부스터 시간 플러스 4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멀티부스터가 팀전 때 그 파란 부스터죠 지속시간이 더 긴 부스터인데 그거를 더 좋게 해주는 이 호랑이다올을 끼셔야 되고 자 엠블렘이 좀 중요합니다 엠블렘은 레전드들만 얻을 수 있는 이 끌기 파워 플러스 1.6의 멀티부스터 시간 플러스 10이나 해주는 이 스피드 팀전에서 초강력 사기템인 이 레전드 엠블렘을 끼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두가지 아이템을 장착하고 스피드 팀전에 달리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첫판부터 노르테일을 싫어하냐? 사실 지금 잠도 잘 안 깼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촬영하느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몇판 달려봤는데 이 아이템들 성능이 장난이 아니다 이 무슨 멀티부스터 시간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야 근데 외줄 왜이렇게 빨라 세이버라 그런가 일단 초반에는 살짝 터치 부스터로 와주고 오케이 다이어트 통과했고 역방이 아 역방이 안 못먹었다 아 잠시만 자 세이버 우리팀인데 나이스 우리팀 세이버 나이스 이렇게 하고 팀부가 차야되는데 아 팀부가 잘 안차네 오 오케이 팀부 찾고 팀부 찾고 이러면은 팀부 지속시간이 엄청 긴 아이템들이 끼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길죠? 지금 아직도 부스터 아직도 부스터야 사실 하나 더 썼어요 자 그래도 길어 그래도 길어 오우 약간 떨어졌고 아 이게 근데 팀부가 딜레이만 좀 있는게 까다롭다 딜레이만 없으면 바로바로 여기서 쓰면서 연기해서 갈 수 있는데 자 일단 달려주고 자 또 팀부죠? 자 파란색이 팀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 무슨 부스터 아직도 안 쓰는 게 없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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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지고 팀부 한번 써주면은 여기까지 그냥 직신으로 쭉 박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쭉 스무스타기 왔죠? 오오 잠시만 여기 통과해주고 틀어주고 팀부 안바뀌냐 이거? 팀부 팀부 그렇지 그렇지 팀부 바꿔주고 오케이 압도적인 1등 좋습니다 부스터 지속시간이 진짜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기야 사기 진짜로 이거 아오오오 야야야야 실수하지마 말하다 실수하니 뻔했는데 떨어지고 타주고 오케이 팀부 두개 야 이거 끼고 오니까 부스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잠시만 나 부스터 잘못 썼냐 나? 말할려다가 잘못 썼네 대충해도 이거는 1등 할 것 같아가지고 자아 팀구 시간 진짜 엄청 길어져요 체감 작차에 납니다 플러스 14죠 지금 팀구가 오케이 또 팀부 두개 아 잠시만 이거 잘못 들어왔는데 오케이 들어와주고 이거는 진짜 너무 대충 달리고 있긴 한데 뒤에 또 차오는 사람 없어가지고 긴장이 안되네 자 달려주고 이것도 채워주고요 이걸 그리고 팀전에서 1등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야 잠시만 아야씨 말하다 못갔어 아 오야 큰일났네 저렇게 못타가지고 뺏겼네 야 저분 잘하시는데? 저렇게 못타시고 아 망했다 아 말하다가 오야 이것도 놓쳤네 아 잠시만 괜찮아 이거 우리팀이 2,3,4,5등 하면은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제발 2,3,4,5등 들어와라 아 이게 맨 앞서가는 사람은 부스터를 여유있을때 더 채워주면 팀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아 저 떨어져버려가지고 그래도 이겼죠? 아 이거 실수만 안했으면 멋지게 1등 했는데 까비 아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던게 그 부스터 두개 다 모았을때도 부스터 여유되면은 더 모아주면은 좋아요 그 팀 부스터 게이지를 채워줄수가 있기 때문에 부스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실력 좋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더 몇개씩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잠시만 아 야 부스터 오우야 잠시만 아 야 팀구여가지고 팀구 딜레이 때문에 부스터 못쌌어 흐흐흫 그지만 난 부스터 엄청 길고 오케이 오야 잠시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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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팀구 딜레이만 아니면 좀 어 부드럽게 쓸 수 있을거 같은데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자 꺾어주고 팀구가 안찬다 근데 이 팀원들도 중요한게 팀원들이 잘해줘야 부스터가 차거든요 팀구 스타가 팀구 스타가 차야 이제 또 어 오랜 시간 부스터를 쓰면서 지구 탈수가 있는데 팀구 스타가 안차 지금 지금 한 번도 못찬거 안찬거 같은데 야 오 잠시만 아 아 잠시만 아 아 버스지기가 또 쫓아갔다 팀구 스타 처음 찼어요 오케이 어우 아 예야 팀구Sc Block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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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중해야겠다 집중 집중 Top 2 1등 해야되거님 이거 오우 야 밖을때놨어 오야 안녕히 가시고 사고끄 differences 하 эту 야 그거는 보험 처리도 안할거 같은데 너무 크게 사고나가지고 틀어주고 오케이 팀부 찾고 팀부가 좀 안 차는 느낌이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이럴때 있으면 내가 1등 하면 돼 오케이 두 번째 라운드는 좀 자연스럽다 집중하니까 오케이 팀부 두 개 이럴때부터 하나 더 채워주면은 팀한테 도움이... 아 못채웠다 미안 누가 나 팀 분들 팀부스터 다 채워주려고 그랬는데 오오야 아 이거 꼴렸다 지금 아우 오케이 아 팀 보스터 이거 딜레이 딜레이 때문에 보스터 원할때 바로 안써줘 방금도 보스터 두 개였는데 여유롭게 하나 더 넣어줬죠 이거는 내가 올리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은 중에서 잘 달리면은 팀 보스터 얼려 써주고 아 올리탄 안되겠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 차이 많이 나는데 오케이 그 뒤에 따라오는 분들 3,4등이 우리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길 것 같은데 기수차님이 좀만 역전 아 오케이 7등이지만 오케이 승리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팀 부스터 시간 늘려주는 아이템 끼고 팀 부스터 쓰면서 부스터 막 3개씩 채워주면은 팀원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기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이번엔 말 그만하고 좀 집중해서 해봐야겠다 야 이거 봐봐 팀전에 다 호랑이다 웃기고 오네 웬만한 사람들 다 좋은거 알아가지고 오케이 덮어주고 오케이 라인 나가면 안되는데 오케이 팀 부스터 찼다 오케이 다 찾고 팀 부스터 엄청 길죠 두개 채워주고 아 까비 아 이거는 집중 좀 해야겠는데 이거 1,2,3등이 다 상대팀이네 오케이 채워주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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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또 딜레이 아 또 딜레이 때문에 오케이 채워주고 이 팀 부 두개 좋습니다 팀 부 두개 팀 부 두개 그리고 플러스 들어가도 되겠네 이거는 이것 다 많아가지고 자 1등 역전 좋죠 지금 좋았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팀 부 두개 또 찾고 오케이 이거는 무난하게 1등 할 수 있겠다 네 우리 팀원들 좀만 더 잘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빨리 먹어주고 여유있게 한번 더 오케이 여유있게 한번 더 채워주면서 팀 부까지 넣어줬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또 캐리 할 수 있다는 점 어 야 야 여기 나가면 안되는데 흐흐흐 집중하자 집중하자 야 야 팀 보다 딜레이 좋고 팀 부스터 또 차고 오케이 야 우리 팀 많이 따라왔는데 우리 팀이 우리 팀 승 나이스 나이스 좋았고 자 이것도 부스터스 넣어주고 이거는 딱 들어가면 이기겠는데 오케이 나이스 야 그 사이에 우리 팀 1,2,3등까지 올라와가지고 오 좋습니다 순이 이거는 1,2등만 먹으면은 나머지 팀만 8등 하더라도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 초반에 좀 빡셌는데 집중하니까 또 되네 야 2등 빼고 다 레전드야 자 어려운 맵 나오긴 했는데 집중해서 달려볼게요 이거봐 사람들 와 올 호랑이다고 싫어하냐 잠깐만 이 팀전에서 좋은거 알고 다들 호랑이다고 끼고 나왔죠 야 딜이네 다들 이거네 아야야야 꽉꽉써야되는데 오케이 부스터 채웠고 자 일단 치고 나가 봅시다 아 잠시만 아 이거 날리면 안되는데 스무스하게 딱 하나 채우나 했는데 알려버렸네 아 너무 빨리 꺾고 오케이 어 사람들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거 같애 내가 실수 많이 했는데 아직 괜찮네요 괜찮은데 아 여기서 비비면 안되는데 오케이 팀도 이제 찼다 팀도 이제 처음 찼어 어 저사람 도착해 뭔가 빠르네 낭붕해네 저사람 오케이 아우 몸치기 몸치기 아우 오우 역시 몸치기 안된다 몸치기야 몸치기는 안된다 핑거스터 써주고 아 이거 역방향 못먹었어 아아 작아가지고 그래도 우리팀 1등 야야 어디로 가냐 아우 잠시만 어 야 왜이렇게 박냐 아 잠시만 너무 박는데 아우야 이거 꺾어야 되는데 못 박아 아 못 꺾어가지고 아아 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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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이거는 안된다 실수하면 안된다 좀 Jaime 아 이맨 너무 오랜만에 근데 아 3개 넌 백여보세요 제발 세탁 오우우우우우우옹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우리팀이 일단 캐리해주고 있어 우리팀이 캐리해주고 있어 야 이거는 너무 못달리는데 지금? 어우 야 너무 잡히리면서 간다 사람들끼리 어떡하냐 이거 그래도 1,2등 우리팀인거 같은데? 오케이 1,2등 우리팀이기 때문에 이겼다 야 이건 너무 하드캐리 받았는데? 아 이건 너무 캐리 받아버렸는데 그래도 완승을 해버렸네 우리팀이 1,2,4,5등 해가지고 아 우리팀 개못한 애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피드 팀전에서 장착하고 가면 좋은 아이템 두가지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레전드 엠블렘은 이 시즌1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 16일에 시즌 종료되시기 전에 레전드 티어 꼭 달성해서 엠블렘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기도 선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21위로 밀렸어요 인기도 선물 조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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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녕 iesen